갑니다 2038년 11월 8일 다시 사라 이야기네요 놀이공원에서 일단 쉬고 있죠 놀이공원 아마 해골표시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안주었나 모르겠다 안드로이드라 모르겠어 아 카랑가 키랑가 앨리스 루터 루터도 이제 올릴수가 있나봐 도움을 요청하기 뒤뜰을 조사해라 안드로이드밖에 없는데 여기 일단 뒤뜰 가보죠 헬로우 뭐야? 놀이공원 아니야? 놀이공원 아니야? 젤리형 탱크랑은 호감도 만빵인을 잘해봐 쓰읍 쓸데없이 헹크만 높아 뭔가 안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너도 안드로이드니? 아닌가? 그들을 믿어도 될까 그들을 잡아봤어 아 뭔가 못 믿겠어 그래도 믿는 수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난 여론도 막 안좋고 해서 나 잡는거 아니야? 어? 생각해보니까 여론이 안좋잖아 컴인 나 조심해야돼 일단 전과가 있어요 이상한 놈부라 내가 타고있는 사람은 그들은 지민이 아이치 그들이 딱 보니까 존 아줌마입니다 비제임이 펑 알았거든 좋은 가족이다 믿어도 돼 bgm만 봐도 안할 수 있지 이게 미드를 많이 본 감이라고나 할까 아늑합니다 음침하지도 않아요 올려두자 음 침대가 좋네 앨리스를 침대에 눕히기 누워누워 자 스포 한 사람 배납니다 야 누가 스포를 해 어? 스포 하지마 배난다 에? 누구야 저분 아까봐서 아이디 알려주세요 못봤습니다 못봐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 배납니다 아 저기있구나 게임을 즐기자요 밴 아 딱 저분이 아는 척하면서 뭔가 알고있네 배낼게 그냥 야 야 아는 척 그만해 알았어? 재욱이 나 애 재워 안심시켜야돼 애니까 야 오해야 야 왜 뭐라 그래 얘도 같이 다녀서 안드로이든 줄 아나 음 음 낙관적 모르겠어요 일단 LED가 없는데 인간일거에요 얘는 아마도 음 음 음 음 음 음 사람이 계속 잠자고 막 그러는데 추위타고 음 밥을 먹을까? 뭐 좀 먹어보려면 이상하다 음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먹었네 먹어봐 그러고 보니깐 안먹었어 일단 먹여야겠다 음 일단 먹여야겠다 음 먹는걸 안보해줬어요 로즈 알타입부터 하자 로즈 알타입부터 하자 로즈 알타입부터 하자 뭔가 bj이 바뀌었다 기분 탓인가 음 저기있네요 카라 애덤? 어 그러니까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나보고 저는 로봇인데요 뭔가 사실을 말해 캐나다가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버지 그녀는 그녀의 삶이 그녀의 삶이 나는 그녀의 삶이 그녀의 삶을 그녀의 삶을 그념 막내었 알아서 많은 벌레양폼?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겨울에 겨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언젠가는 TV에서 모두가 위험합니다. 너는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정해져야 합니다. 가야 된다. 언젠가 들킬거야. 아름다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을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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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빨리 와. 응? 뭐지? 음... 뭐가 느낌이 안 좋군. 뭐가 느낌이 안 좋군. 메리? 메리? 다른 사람인가? 불량풍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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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해봅시다. I wasn't sleepy 기다려 볼까요? 루트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냄새가 났는 건가? 무슨 일이 로즈와 만나리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 위험해 국민 싫어한다 저 억지 바로 일어났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아직 여기가 있다면 저처럼 말 Filip'ti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 제가 공공에 집을 갈 거거잖아 네가 저국에서 도와줘 이건 충분해 아듬! 충분해 네 그가 필요없지 필터를 갈게요 걸러뜨릴게요 때때부터 끓일거에요 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고 하지만 괜찮은 녀석이예요 저녁에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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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갈 수 있나 보구만 아들이 뭔가 이상한거 하는거 아니야? 조심해야겠다 아들이 뭔가 TV를 키면 뭔가 느낌이 안좋아 TV를 일단 볼까? 사회전체가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담은 영어상을 봉중으로 보냈다 오작동이야 조졌구만 주변 둘러봤어? 벌써 둘러봤어? AP700 앨리스와 루터에게 말할게 있군요 일단 루터 먼저 빨리 말해 뜸들지말고 빨리 빨리 말해 빨리 아유 들으란 말이야 씨 그래 알고있네 근데 딱 보니까 앨리스도 이미 알고있는거 같군요 말을 일부러 안듣는거 보니까 알고있는거 같애 인시, 인지하지 않을 뿐이지 대화하기 주장 대충 알겠구만 애덤과 대화해볼까? 일단 난민 오셨다고요? 아이 경찰이다 50초 음 일단 일부러 탈출하겠습니다 불양품의 증거찾기 자 이 일부러 탈출 불양품의 증거찾기 대화 먼저 해 2층으로 맞나? 야 그냥 도망가면 안돼? 일단 보냈고 40초 증거 숨기기 시간이 없어 야 빨리해 되나 이거 몇초 남았어? 4초인가? 33초 불량품이 증거라 문 열어야 돼 그 안에 문 열어야 돼 진정시켜 감당 문제는 불량품의 증거가 두개나 있다는데 뭔가 딱봐 조졌어 불량품의 증거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20초 안에 문을 열어야 돼 뭔가 2층에 가야될 것 같지만 안드로이드 숨기고 안드로이드 숨기고 아 이게 증거야? 두번째 증거 하나 남았나? 하나가 어딨다는 거지? 나 아니야? 2층에도 있을 것 같은데 20초 안에 해야돼 옷 잠갖고 2층에 뭔가 있을텐데 빨리해야돼 빨리 어 이게 안돼 안돼 나머지 불량품은 난데? 20초 안에 어떻게 에에에 두벅 빨리 한번 보고 없으면 그냥 빨리 열지 16초 이건가? 그렇구나 여깃다 증거 숨겨 문 닫는게 증거 숨기는건가? 빨리 문 열어 됐다 증거 다 숨겼구요 쓰읍 증거는 다 찾았으 됐어 뭐든 숨겼다 문 열기 하나 잠겨있는데 하나는 뭐 다른거겠지 자 다 숨겼어요 문 열게요 잠시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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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거 아니야? 눈깔로? 바로? 의심단계 커피 어딨지? 커피가 어딨어? 어? 나 모르는데? 커피가 어딨어? 부엌가자 커피가 어딨어? 야 커피? 부엌 있겠지? 야 이거! 야! 아 아무도 없어요 아아 안드로이드요? 어어어어어어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커피 빨리 쌤 입을 빨리 막아야겠어 커피 먹어 뭐가 좀 부자여서 없어 그런거 없어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요 빨리 빨리 먹고 가세요 빨리 빨리 먹고 가세요 빨리 증거 다 숨겼어 괜찮아 부엌에 숨겨버렸나? 괜히 2층에 했나 이거? 의심단계 0%야 제로! 빨리 가라 와 이거 별거 없어요 엘리스 옷이 있네? 아무도 없다 했는데? 야 빨리 가 그냥! 못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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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의심 10% 딸이 있어요 깜빡했네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거짓말 안했는데 깜빡했어요 큰일이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답니다 지금 빨리 가 불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습니다 아 아들이 미쳤어요 나 꼬라고 하면 뒤진다 나 꼬라고 하면 뒤진다 나 나 이거 봐? 나 이거 봐? 빨리 가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세탁기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구형이라서요 아, 예 구형 세탁기입니다 구형 거짓말은 무서워 에덤아 뒤질래? 왜 날 봐? 무섭게 누가 신고했지? 다행이다 간다 앨리스 가족이야 IEP 아주 맛있 거 같아 아닌 9 준비에 무난히 넘겼습니다 야 거짓말 완벽했잖아 어? 도넛을 좋아하는 멍청한 미국 경사를 속였어 여기에 볼 게 더 없어 경찰이 또 남 안 속는 경우가 있나 봐라 하지만 완벽하게 소가넘겼죠? 경찰의 소각국에 떠났다 이제 몸싸움하는 경우도 있나봐요 안드로이드 증거를 찾아 숨기기 이게 정말 중요했어 다행히 잘 숨겼습니다 선택지도 좋았나봐 자 야 85% 웬만한건 다 이건 골랐다는거야 다 이거 골랐네요 웬만하게 휴 아머저들은 이제 상태가 안좋운데 어 특히 얘네 얘네지 가장 상태가 안좋아 거의 테레 카 nadzieję 마커스가 공격은 답이 될 수 없어 그럴려고 한건 아닌데 이거 혁명을 위해 죽었어 에드윗 강경파랑 이제야 안강경파가 있는데 조졌네요 왜 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나 그냥 따라가면 안돼 왜 나한테 모든 걸 맡겨 어 나 그냥 2인자 할게 아 너무 나한테 막주한 걸 시키는데 당연히 상품이니까 동속을 풀어줄 거야 으아아아 노스 분노함 사이버라이프 상급차 조졌다 이거 노스가 여자애죠 얘랑 분노니까 그냥 안좋게 가자 그냥 얘가 좀 이제 폭행을 좋아하는 애였지 걔는 계속 안좋게 가 이미 나 싫어해 사이먼은 죽어버릴 거야 따라가자 억숨어야 돼? 아 억숨어야 돼 우리 막 다이언아 막은 병원에 가 position 막은 병원에 하고 중간에 죽어버린 안돼요 없앵 조심해야 돼 미적 매장 다섯군데 그랬습니다 노스만 따라가자 젤라 좋은 일요일 저녁 보내주세요 오늘도 잘생긴 젤리짠 아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섯 군대의 매장이라 여러분 엔딩 아직 멀었죠? 자 너도 신고하자 동료가 되라 아직 멀었어? 당연하지 너넨 상품이야 이 정신당한 놈아 계획대로 해 조용히 해 작전대로 한다 작전대로 하는거죠 10분 뒤에 오는거였지? 왜그래 얘 왜그래 정신당한 놈이야 상종하면 안돼 공원도 정리하죠 매장 들이받는게 딱 좋네 트럭을 훔쳐야된다 아아 일단 주차되는 안드로이드들을 친구하고 노스요? 너무 행동팁니다 뇌 보다 이제 로봇이지? 친구 먼저 하자 여기 너는 이제 불량품 너도 야 이 정도 능력이면 대단한데? 왜 이렇게 좋은 능력이야 이건 뭐야 야 전광판도 해킹하나봐 짠다 도로 막았고 지역도 정찰해야됩니다 도로를 막았어요 자물쇠 대빵 크네 자물쇠 대빵 크네 음 같이 때리자고 비꼬는줄 아 넘자고 그냥 뭔가 했다 자 그냥 먼저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나 월인 렛츠 겟뎃 트럭 아웃 자 그냥 절단하고 자물쇠부터 눈 오니까 디비전 갔다 자 트럭은 지금 바로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상점 창문 차단하기인가 창문 조사 창문 10분이나 시간이 있어 창문을 왜 조사하지? 음 해방하려고 뭘 봐 임마 아 다 됐네 응? 친구들이다 얘네 뭐 어떻게 못 구하네요 그럼 됐고 그럼 됐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젠장 영어잖아 넘들은 우리 주인이지 조금 있음 그게 바뀔거야 안돼 뭔 미친상상이야 너 친구였니? 어 친구다 동료가 되라 사이먼이랑 똑같아 생겼네 사이먼이랑 똑같아 생겼네 제리코로 감시드론 얘는 친구가 안돼 경로 재구성 감시드론 도 드론 순찰로 계산됨 올바른 위치를 찾아볼까 시뮬레이션 어어 어어 거리가 안돼요 여기는 그럼 여기서? 너무 멀거야 여기도 안돼 그러면 여기서? 아씨 여기도 안돼 마지막에서 된다 음 오오 드론이 닿는다 뭐야 드론 파괴 아까전에 거기가 뺑뺑 돌아서 빨리 파괴해야 되는데 이쪽이었지? 움직여 움직여 원래 자동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돼있냐 여기서 부수는거죠 수동으로 하게 돼요 예측 이건가? 슈읍 아 너무 늦을거야 이러면 너무 늦는다 여기서 바로잡아야돼 아 너무 높아 음 올라와서 여기서 나는거죠 호우 아 너무 높아 한층 더 여기서 뛴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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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법 보스 갑자기 죽이댔다 자 드론 파괴했구요 팍보 다 했구만 남은 일은 트럭 운전이지? 얘 친구 만들고 rig 유어 프리 유어 프리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구 트럭으로 갑시더 다 해놨지? 잠깐만 저거 상점 문을 해야되죠? 상점 밑에 이런 애들 거기 안가져요 나 이거 분석 어 뭐야 경보시스템 경보시스템이 있다 창문을 깨는 방법 트럭이지 AX 시리즈 집안일 보조 애들이다 겜식 개메라 보안카메라 네트워크 식별은 뭐야 경보네트워크 파악하고 그걸 미리 손써야되나 봐 경보네트워크 선이 보인다 아까 여기 아래에 일하는 애들인가 봐 어 분석 음 음 얘네들을 친구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구나 쿠쿠스기 하는거지 점프 아 아 칠 슛 치 어 통교화 진행 경보네트워크 이너루프 생성됨 경보시스템 무력화합 자 이제 트럭으로 저걸 부숴되나? 트럭을 훔치면 된다 이제 크게 안탕하자 맨 처음에 공원 시작나네 거기도 크게 안탕하다가 말아먹었네 해킹 슛 아까 그 상점가러와서 이제 상점에 있는 창문을 부수고 가나봐 아니 운전은 안해서 다행이다 자동운전이네요 상점을 받겠죠? 가자! 와우 안드로이드들이다 안드로이드들 깨우기 안드로이드 깨워 슛 슛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긴다니 오늘 엔딩 보려고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많이 한거 같은데? 거의 다 깼죠? 이들에게 말하기 비켜 여기서 말하나보다 잠시만 나의 이름은 마커스 마커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사무엘 옵젝트 물건이었다 편한put ek소 뇨 즈시 그 зачем 아 sätt 그럼 더 이상. 내일이 진행되는 것 Is this day from this day you can walk with your heads held high… You can take your destiny and your hands. Jericho is a place for those of us who want freedom. Now sure, you can stay here and continue to serve them… Or you can come with us. And fight by our side. You're now free. It's up to you to decide. 안 따라와 노스 올라갔다 존경 만든다 인간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보낼게 뭐 또 시위하나봐 뭐하는거야? 오바하지마 왜 오바해? 데리고와 그냥 평화적 또는 폭력적 행동 취하기 중앙공원을 변형시켜라 아 이상한걸 또 해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이거 상징을 남겨라 태그 파괴하면 안될거 같아 태그 남겨 상징성택 음 상징을 그냥 선택할 수 있어 음 음 뭐로 하지? 이거는 그냥 없는거죠 주먹하자 멋있게 주먹 펀치 밀어서 잠금해지 음 하나의 행성 두둑둑하면은 망하는 길이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다시한번 잘못된걸 바로잡는거지 중후에 야 평화적으로 올려 야 평화적으로 올리자 살인은 이정도믄 됐어 이제 갖출걸 얻었으니까 평화적으로 합시다 이제 태그 구호 붙이기 구호는 뭐야 아 음 우리도 꿈이 있어요 젤리도 꿈이 있다 젤리도 꿈이 있다 안드로이드 거치대 파괴하면 안돼 해킹해 해킹 음 거치대를 왜 만들었는데 왜 부셔 우리집인데 버스정련으로 만들어 이것은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몽둥이 왜집어 몽둥이 왜집어 몽둥이 왜집어 불법시위 안돼요 태그 태그 상징도 하나 붙여주고 상징도 하나 붙여주고 주먹 감자 멋있게 하나 박아주고 이거는 아 이거 주먹감자가 평화적으로 올라가네 연막탄 연막탄은 뭐지 야 이거 왜 멈춰 연막탄은 왜 뭐지 아 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야 그만해 연막탄을 왜 던져 야 이거 못몸 못멈춰요 이거 누가 다져 멈춰줘 안 멈춰줘 이거 원래 하는건가 어 평화적이네 어 연막탄 던지는데 왜 평화적이지 아무튼 좋았다 연막탄 던지는데 왜 평화적이지 태그 그 구호를 붙여 구호를 붙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냥 많은거 안 말합니다 저는 기본인권만 우릴 떼지만 말아줘 근데 너무 평화적이면 야보지 않을까 어 어 물로 볼거 같은데 너무 평화적이면 좀 물로 볼거 같은데 떼구 구호 주먹 어 어 우리도 꿈이 있다 야 평화적 배부르면 뭐 스왓팀 그런거 오는거 아니야? 무섭게 무섭게 그냥 완전 폭료라고 이미 늦었어 이리 하자 가로등 해킹 흠 흠 흠 흠 해킹밖에 선택지가 없어 이제 하나정도로 이제 파괴하려 했는데 그래 그래 시위는 평화적으로 한다 무력을 쓸 때는 이유가 있어야지 응? 뭐야 놈들이 온다 느낌이 안좋은데 제리코 토쇼 얘들아 시끄러워 임마 SNS도 아니고 태그하고 하네 흠 노스 느낌이 안좋은걸 그룹에게 접근해라 음 예 소리가 안좋아 이쪽인가 이리 저거 왠이 틀러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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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ㅇ 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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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φ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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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으로 했는데도 이러네 동물이 아니라 기계인데 우리 생명이 없다고 얘들아 아 여깄네 이씨 나 뭐야 왜 나한테 줘 잠깐만 에어 잠깐만 멈출 수 있네요 그래 이미 살생을 했어 살생을 했어 그치 좀 애매한거 같애 복수하자 복수해야돼 나한테 왜 총을 줬겠어 멈출 수 없다 강경에 가자 아 저희들이 아니라 범죄 첨을 받아야돼 넘들은 범죄자야 총을 나한테 줬으니까 어쩌겠어 왜 줬겠어요 쏘라고 줬겠죠 이미 망했어 보라울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아 소모다 여론 적대적 사이버 라이프 스토어에서 사이버 라이프 스토어에서 분명히 시신이 발견되었어 여론 적대적 올라갔다 내려갔어 저희들이 사이버 라이프 스토어에서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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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등 떠밀서 야 어떻게 거기서 총 주는데 하라고 여기서 못한다고 이거 일단 물 흐르듯이 가봅시다 어 야 그래도 마커스가 평화적으로 시위 진행했대 어 뭔가 더 이상한데 평화적인 메세지 죽임 팀이 제일 걸어볼게요 통계 야 죽임 17% 평화적 76% 자신의 메세지 퍼뜨리기 되게 골고루 있네요 음 음 음 조시 중립적 중립적이야 제리코마나 좋아하고 사이먼은 분노했네 이미 근데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음 제흘리님 범죄자 목소리 변조함 해주세요 평화시위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아니 왜 범죄자 그 합니까 예? 저도 이미 불량품인데요 오 파란 혈액 좀 먹구요 응 흐흐흐흐흐흐흐 어 가독하지 난 불량 스트리버다 행크 이건 또 뭐지 얘네 스토리가 제일 좋아 어 어 뭐야 어느정도는 그렇죠 기계를 대체한 또 다른 기계일 뿐입니다 행크가 싫어하네 어 아무튼 나쁜 예감이 듭니다 그거네 에반게리온 그런거네 그런 딱 스타일이네 경치가 후직 오 레이 같은 설정이구만 야 니 그래도 살리려고 죽었는데 죽은건지 뭐 수리된건지 모르겠지만 음? 앤드로이드 잡지해봤죠 부자라고 했고 이제 구석에 짱막혔다 했어 걔를 만나러 온거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깜스키 아까 잡지에서 나왔었다 잡지가 중요한가봐 다 나오나봐 복선으로 깜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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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에서 본 사진이구만 사진이구만 분석 엘라이저 깜스키 사이버 레이프 창립자 지금은 왠지 모르겠지만 짱막혀있다 안드로이드들이랑 진지하게 음 진지하게 말해볼까? 형이님 말씀 맞습니다 예쁘게 생겼군요 어 나도 앉아 앤드로이드들은 모두가 나쁜 것 같다 모두가 너의 메이커을 만나면 컨어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음 초조합니다 캠프스키은 21세기의 역할을 그리스로 만나면 그리스로 만나면 그리스로 만나면 그리스로 만나면 그리스로 만나면 그리스로 만나면 상조조 일어서야되나? 언제와 안드로이드들 응? 뭔가 또 있네요 단서를 볼까 이것은 뭐가 볼려고 하니까 오네 아이씨 만나러 가볼까요? 캄스키로부터 정보를 얻기 뭐야 안드로이드들 있잖아 어딨어 어딨어 아 수영중이네 야 부자는 달라요 수영중이야? 어우 나도 수영할래 그래도 안되면 기다려야되네 야 개인 수영장 오진다 아 진짜는 달라 안드로이드를 만든 인물이라 했지 야 로봇끼리 잡담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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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뭔가 불량품이라 자유주까지 있다니 자유주까지 있다니 저장ori 저장신을 전쟁! 도움! 도와주세요! 음 전쟁! 도움! 도와주세요! 혁명하고있어 벌써 나? 아니 이런 직접 방어적 뭐야 방어 어 직접 직접 인간편입니다 전 인간편이에요 아니 뭔 헛소리야 얜 또 방어적 뭔 상관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클로이 클로이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네. 간단한 질문에 알고리즘이 컴퓨터에 컴퓨터에 무엇이 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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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Collei 나 봐도 미친 놈 같은데? 그렇지. 플라스틱이지. 아니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또 그럼 쏴야지 왜 이렇게 끝이 됐어 자, 칸아, 가자 뭐 더 중요하니까, 칸아 이 안드로이드의 삶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뭔가 이상해 너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믿는다 그 자신의 기술 그 생활한 사람 그 자신의 자원으로 그 자신의 자원으로 그 자신의 자원으로 그 자신의 자원으로 알고싶은거 많지만 저는 찐따라서 아마 헹크 헹크 그냥 따라다닐래요 어 저거 그냥 찐따에요 쏴야되요 이거? 하아 얘는 그냥 고지 오직 옷대로 아 근데 하아 하아 안드로이드 의지라 생각좀 해볼게요 시간전이 없으니 쏘맨은 모든걸 알려준대 근데? 굳이 안쏠필요는 없어 잠깐만 이건 고도의 낚시야 쏘지 않는다 말이 안돼 쏘면은 정보를 안 알려주고 내가 이상한 놈이 아니야 아니야 뭔가 사기 싫은거 같애 일단 아 쏘지마 아 몰라 안 쏴아 이씨 나 쏘지마 훌륭해 나 쏘는거 아니야 이거? 훌륭한 품이야 훌륭한 품이야 아니야 전쟁이 오고있다 어느쪽 편이 될지 결정이 될거야 어 젖었네 헹크 형 저희 미친놈이예요 가자 빨리 미친놈이야 저거 비상구를 남겨둔다 비상구를 남겨둔다 뭔가 이 상황을 도망칠 수 있는게 있나 뭐 그들 그들 하 아니 니가 쏘지 말라매 하 나 나 나 미안해 okay 에잇 지가 쏘지 말라 놓고서 이씨 라이 땡 아 이런 좋아하면서 이 자식 응? 좋아하면서 이거 응? 이게 아메리칸식 프렌즈인가 아니 뭐 올라가 소감도 이거 할 말 다 하면서 동족 의식이 있다 헹크는 코너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 생각함 아니 이거 노현씨도 아니고 노인미현씨야? 어? 어 지가 쏘지 말라고 했는데 고선 깜스키와 만남 공공의 적에서 코너가 사망함 사망 안하는 것도 있나봐 내가 거기서 구하다 죽었죠? 헹크는 코너를 보고 싶지 하지 않음 전세계 통계 35% 그림을 분석함 분석하는 것도 여러 개 있네 흠 음 많은 이가 이 선택을 했네 볼게요